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는 다르다.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어떤 권력이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인간이 빠져드는 공통적인 심적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권 세력의 심적 상태입니다. 법사 위원장 가져가기 17자리 상임위원회 독식하기 여당과 장관과 검찰 2인자의 검찰총장 조리돌리기와 재발로 걸어나가기 만들기를 위한 공작 작전 기소된 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나팔부는 여당 사람들 4.15 총선의 거대학 조작선거 정거보전 신청을 일사불란하게 거부하는 법원들 판사들 재건표를 아예 허락하지 않겠다는 냄새를 물신 풍기는 사법부와 선관위 등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권 세력의 독주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후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좌파 독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퍽 많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던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체험과 느낌과 주관적인 판단을 이렇게 전합니다. 김태년 뒤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해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 궤멸시켜야 할 정치세계력으로 보는 것 같았다. 선거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이해찬의 의지가 읽혔다. 그래서 정권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니 결국 정치는 나치당처럼 될 것이고 경제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되지 않겠나. 조호영 원내대표의 같은 넋두리를 접하면서 이렇게 될 줄을 당신들은 진정 몰랐는가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부정선거로 입법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신들은 생각하지 못했는가. 부정선거를 덮으며 당신들은 더 이상 개표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진정으로 몰랐던가. 이런 한탄과 아쉬움과 의문문이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권력의 질주 그 것은? 집권세력은 지금 홍콩에서 큰 힘과 용기와 그리고 향후 통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강하게 제왕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얻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을 만들어버리거나 법을 바꿔버리게 되면 대중들은 꼼짝하지 못하거나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말거나 산산조각 분열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집권세력들이 홍콩을 진압하는 중국공상당으로부터 아마 갖게 되는 아이디어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의해서 집권해서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독재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아마 지금 집권세력들은 홍콩으로부터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집권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냈던 한하갑 의원은 이렇게 고언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너무 오만합니다. 이미 국회의 3분의 2 의석 가까이 가져가 무슨 법안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그렇게 야당에게 인색하게 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이 다 왔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나올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때도 영원한 권력은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행정부가 임명한 유정회 의원까지 3분의 2가 넘었지만 그 권력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하갑 씨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두고 우리는 흔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정도로 당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자주 당위는 거부되고 맙니다. 권력의 길을 벗어나서 제3의 관찰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진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너무나 명백한 당위가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열음이 날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나치 독재의 부작용을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문제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7년 정도와 걸렸습니다. 물론 폐해를 깨달았을 때는 독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독일 국민들이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취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림드트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는 속담이 있다. 봐야 흘러 문재인 정권에서 이해찬의 의혜독주가 시작되었다. 중략입니다. 생략하고 만에 하나 그들의 선택과 달리 의도와 달리 국회에서 일당 독재 민주주의의 붕괴로 나타난다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저승맛을 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저승맛을 보기 시작했다는 그때는 이미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경제적 파국 상태로 그들의 끝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 파국 상태로. 경제적 파국 상태로 이 나라를 힘껏 밀어넣은 다음에 그 폭풍우가 대중들의 정치적 반발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나라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 공작으로 할 수 있지만 경제는 거짓과 속임수와 공짜로 계속해서 절대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경제로는 계속해서 돈을 찍고 빚을 끌어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하더라도 집권을 계속한다는 그들의 꿈이 얼마나 지속될지 저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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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